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2절에 조세의 분류라고 되어있죠? 이건 뭐냐면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세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려면 기준이 조건이 주어지겠죠? 예를 들면 성별로 나누면 성별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세금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조건을 주어서 그걸 나눴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걸 조세의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세를 분류하려면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래요. 우리 과세, 주체, 금방 했죠? 전 시간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국세라고 한다 했고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지방세 그런다 했죠? 지방세 이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건 간단한 거죠. 자, 야, 국세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부과해서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국세야. 지방세는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지방세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했을 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죠? 만약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국세와 지방세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다? 다 외울 필요 없고 둘째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빼고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일물 시야에 돼가지고 그게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올해 말까지인데 연장이 안 되면 얘는 폐지가 되는 거고 연장이 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는 11개가 있어요. 11개. 그러면 얘는 11개고 어쨌든 얘는 뭐 지금 13개, 12개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외운다. 그러면 무엇을 외워야 된다? 둘 중에 지방세를 외워야 됩니다. 지방세. 이유는 명확하게 갈려있죠. 왜? 얘는 뭐 얘가 얘는 11개밖에 안 되는 얘는 13개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얘를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아이고 그 하나, 두 개 차이로 그까짓 거면 어차피 똑같지.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우리 머리가 용량이 딸리죠. 안 써가지고 평상 사용하지 않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 머릿속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하나가 들어가면 나머지 얘가 들어가고 힘들어. 자리가 없어. 그럼 다른 얘가 얘가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공존을 못해 우리 머리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언제 사용했어요? 집에서 그냥 있을 때 저도 뭐 옛날에 어떻게 공부 안 할 때는 언제 써요? 못 박을 때 망치 없으면 그때 한번 머리를 딱 받아가지고 육대 외에는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지.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라도 들여오는 게 좋아요. 지방세는요. 우리가 배우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취득세. 그렇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물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개는 배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초등학생도 얘가 국세니 지방세니? 라고 물어보면 다 맞추는 게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얘가 지방세래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설마 얘를 국제로 하진 않겠죠? 대놓고 이제 지방세 지방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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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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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방세 지방세 11개 중에 6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지역 지역 자원 시설세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생기세요. 그리고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레저세 생기세요. 자 이런 게 지방세예요. 자 읽으시면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자 이게 지역 주민 그러면 뉘앙스가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지역 주민 그러면 느낌이 그렇죠? 지방세가 지역 주민 지방세 느낌이 들잖아. 설마 지역 주민 그러니까 왠지 국세 향기가 나는데 야 이건 아니죠. 특이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 그렇죠?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지방세 여러분 남자들 담배 많이 피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하아 담배 피우면 골치 아프죠. 저희도 아파트에서 막 그 담배 피우면 막 맨날 방송하고 밑에 또 1층에 내려가 피면 위에 올라온다고 난리나고 막 그렇습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뭐 불가능이죠. 나는 집에 거실에 앉아서 담배 핀다? 그러면 왕이에요. 왕. 조선시대 왕이죠. 왕하고 똑같은 거지. 나는 베란다에서 피울 수 있다? 한 0이정 정도 되는 거죠. 대부분은 돼요. 못 피죠. 어린 짝도 없죠. 외들어고 엄마 와이프가 없나 뭐라고 하죠. 그러면 밖에 나가 피는 거예요. 하인이야 하인. 밖에서 피우면 또 막 방송 나와요. 누가 거기서 담배 피우냐고. 그럼 어디서 피워. 갈 데가 어딨어. 그쵸. 차 차. 자기 차 안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불쌍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은 어디서 자동 어디서 담배 피워?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운다. 애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레저스. 레저스는 왠지 럭셔리한 느낌이 나서 국세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 하나 집어든 거죠. 레저스에.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우리가 배우고 지방, 지방,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운다. 그리고 루셋 같죠. 레저스에서 11개가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국세겠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상속세, 국세 중요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세, 국세 개별소비세, 국세 인지세, 국세 증권거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죠. 개별소비세 그죠. 다 보여요. 국세죠. 왜? 여기 아니죠. 얘가 지방세 1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러 외울 건 없지만 그냥 세계 배우고 지방, 지방,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운다. 그리고 구세 같죠. 레저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트랜카드가 붙어요. 뭐라고 뭐 내고장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렇게 붙어요. 지금 뭐 기억나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어림도 없죠. 근데 그때는 진짜 붙었어요. 내고장 담배를 왜 얘들이 거기다가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고 해요. 어차피 너 담배 피서 죽을 거 담배 피서 죽을 거 이왕 필 거 뭐해라. 니 고향에다가 세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방세니까 네이왕 필 거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방세인 거예요. 지방세.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과거에 그런 게 있어졌네요. 담배 소비세 그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같이 해서 지방세 11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방세인데 그 지방세가 다시 특강도세 시군구세 구분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는 6페이지 보면 국세 지방세 나와있죠. 그 지방세가 도세 시군세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죠. 이거 이거 구분해서 외우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물어봐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만 기억하면 돼. 얘는 무슨 세라고요? 특강도세라 했잖아.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근데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럽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등록세는 뭐라고요? 도세 및 구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전 시간에 도세라는 얘기는 등록세는 특강도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구세라고 돼 있죠. 자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겠어요? 어 한 시간 전인권이야 기억 안 나겠죠. 자 우리 세법의 모든 구는 뭘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겠죠.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등록세가 구세란 뜻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들어가고 대전광역시 광역시에서는 뭐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그쵸? 그래서 얘는 특강도세 얘는 도세미 구세 얘는 시군구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방세는 구성이 되는데 예배가 있어요. 어디? 제주도하고 세종시 그러니까 지방세가 11개잖아요. 11개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구분 없이 지방세 11개가 몽땅 예를 들면 제주도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농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재산세를 내요. 그럼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원래는 다른 데 같으면 어디로 가요? 제주시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제주시 재정이 아니라 뭘로 가? 제주도 재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11개가 몽땅 다 보여 특별 제주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특별자치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세 11개가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죠. 그러니까 이 11개 세목이 전부 다 특별자치 시세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시군구세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지 그 두 개만 해서 그게 6페이지 맨 밑에 보충학습에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방세에 몽땅 이걸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굳이 그걸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따로 걔네들은 얘네들은 전부다 뭐다? 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고 특별자치도세 시세로 구분이 된다. 그 정도 알고 가면 되는 거고. 자 오른쪽 예제 문제가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데 설명한 쯤에 기출문제거든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그러니까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골라래요. 이번에 등록세 나왔잖아요. 얘가 정답이잖아. 왜? 얘는 구세라 했잖아요. 이게 어디 밑에 있는 거라 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뭘로 들어가? 구세로 들어가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시세가 아닌 거죠. 문제가 뭐예요?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셔. 얘가 정답이잖아요. 이건 맞으라고 낸 거죠. 맞으라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세 개 배운 것 중에 낸 거잖아. 그죠? 쓸 때만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뭐 도세 구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우는 거 세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죠. 이거 맞으라고 된 거예요. 종전에서.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뭘 해도 어려워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공부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문 있잖아요. 문 열고 딱 나가면 미적분도 암기로 하는 사람들이 암산한 사람이 그 문 열고 들어와서 책상에 딱 앉으면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5 더하기 7 그러면 한참 생각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막 구단 암산하고 막 그래요. 그게 그 문 하나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 되면 잘 안 들어가요. 머리가. 막 다 어렵다고 느끼는 건 멍한 거지. 멍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다 등록세가 답이죠. 어쨌든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세 개 배우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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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는다. 레저세.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2번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세요.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그쵸? 자, 이건 뭐냐. 조세 수입 용도. 자, 일단 써놓고 보겠습니다.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상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그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두 개 중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보통세겠어요? 목적세겠어요? 아, 그렇죠. 목적세죠. 목적세. 목적세. 목적이 목적세죠. 그쵸? 그거예요. 이거는 일반 경비를 쓰다는 거예요. 보통세는. 근데 얘는 그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얘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목적세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서 돈이 남아도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적세에 예를 들면 세금이 한 5천억 있어. 근데 공무원은 월급을 묻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5천억 있는 거 있죠. 그거 빼다가 월급 줄 수 있는 거 못 줍니다. 왜?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목적세 5천억을 갖다가 이쪽 공무원을 월급 주려고 하면 뭘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목적세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안 좋죠. 왜?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 한도가 정해져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돈은 남아도는데 이쪽에 돈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러면 똑같은 거죠. 현찰이 없는 거. 현찰이. 그죠? 돈이 많아. 근데 쓸데없는 돈이 없는 거지.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세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많으면 뭐다? 살림살이 힘들죠. 그래서 목적세는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다섯 개로 돼 있는데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원래 근데 연장이 되겠죠. 연장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국세의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방세의 목적세 보겠습니다. 지방세의 목적세 그리고 국세의 목적세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죠. 교육세라는 게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목적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는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연장이 되는 걸로 근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그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죠? 자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아니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하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가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용도 예를 들면 얘도 교육세고 얘도 교육세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만 사용한다는 거야? 교육재정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쓰는 거고 얘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만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놓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럽니다. 자 이거 빼고는 다 보통세입니다. 우리는 목적세는 안 배웁니다. 다 뭘 배워? 보통세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보세 양도세 다 뭐에 들어간다? 그렇죠. 보통세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목적세를 외운다 치면 뭘 외워야 되겠어요? 이걸로 외워야 되죠. 시방세 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게 더러운 거 만지면 뭐라 그래? 더러운 거 만지면 에이 에이 지지 에이 지지 들었다고 에이 지지 뭐라고요? 에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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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지 할 때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앞에 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뭐요? 지지지 지지 지지 왜서 많이 들어봤죠? 노래 있잖아요. 지지지 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 몰라요? 선유시대 선유시대 노래 선유시대 노래 지지지 모르지 텔레비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게 없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는 해야 될까? 텔레비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연속금도 안 봐 그죠? 지지 그죠? 지지 여기 지지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다? 지방세 목적세 두 개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지지가 있다 지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얘기는 안 외워도 나중에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 이렇게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된다. 어떤 용도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목적세는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부러 연락하지 마세요. 이걸 뭐 잘 물어보진 않아요. 많이 물어보진 않고 그죠? 근데 목적세 외운다 치면 지방세 두 개만 잘 기억하세요. 지지 그죠? 에이 지지 그 다음 3번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했죠? 과세 대상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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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 자 그래서 인세하고 뭐가 있어요? 물세가 있어요. 인세 물세 별게 다 있죠? 인세 물세 자 이거는 이거요. 얘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요?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누구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험에서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이런 촌실험 문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사람 중심 그죠? 얘는 뭐 중심? 물건 중심이에요. 해서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국세가 다 인세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치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다?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예배는 있어요. 근데 기본이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국세는 사람 중심 지방세는 물건 중심인데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치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이런 촌실험 문제는 안 물어봐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죠. 중요한 건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국세는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우리나라의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개 이름이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걔들 대놓고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써있어. 어디요?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여러분 개 이름이 왜 국세청이요?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써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치득세 물어봤더니 모르니까 막 싼 욕을 하는 거야. 니란 새끼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는 또 내가 그러려고 내가 월급 세금 내가 너희 월급 주냐고 막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치득세를 거기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 치득세는 지방세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돼? 지방자치단체에다 물어봐야 돼. 국세만 걔들 알아요. 국세만. 그럼 어디야? 세무서 세무서. 그럼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국세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야 돼. 세무서. 근데 대한민국의 세무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낼 것이냐. 이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렇죠. 사람 중심. 그 어디? 그 사람의 주소지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산에 산다. 주소지가 안산이야. 그러면 안산에 안산 세무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국세는 다 어디다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가 안산이니까 안산 세무서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안산에 사는데. 안산에 사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 부산에 부산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걸 팔았어. 그럼 양도세 내죠. 그럼 양도세가 천만 원 나왔어. 그럼 그 부산에 집이 있는데도 세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안산에도 세무서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천만 원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요. 그 물건이 있는 부산에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와. 내가 살고 있는 안산에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 그 천만 원을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건. 다릅니까? 틀림? 똑같습니다. 누가 가져가? 둘 다. 국가에서 가져가죠. 왜? 국세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국 어느 세무서다 세금을 내든 다 누가 가져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다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 그러면 다 똑같으면. 그러면 세금은 어디다 내는 게 편하냐. 그거죠.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다 똑같으면. 네가 세금 내기 편한 동네에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세금 내기 편한 동네는? 물건이 있는 부산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안산입니까? 그쵸. 살고 있는 데죠. 그래서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냐.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고요? 그렇죠. 물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딨네? 얘는 물건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할. 그렇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세지 같은 건 암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가면 국세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어디다 낸다?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이러면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다 어디다 낸다? 그러니까 그 물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세인 취득세는 이 특징을 가지고 얘를 아는 거지 얘가 인취냐 국세냐가 중요한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쓸데없는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납세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기가 아, 여기 있고요. 갑이 이 건물을 샀는데 얘는 대전시 서구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 서구에 사는 사람, 갑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야? 대도시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갑이 시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산 거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대전광역시 사는 사람이 경기도 안산시에 건물을 하나 써. 무슨 얘기야? 대전광역시, 대도시에 사는 갑이 시골에 있는, 안산에 시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다.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산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갑자기 막 흥분해요. 왜?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안산이 시골이 아니래. 그럼 대전이 시골이야? 안산하고 대전하고 어디가 도시야? 이 상식이 안 통해. 그러니까 건물을 못 하는 거야. 누가 물어봐도 대전이 더 도시잖아요. 왜? 그냥 광역시고. 안산은 일반 시잖아. 근데 막 안산이 더 도시래.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못 하는 거야. 기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허리 밑에는 다 시골이라고 해요. 허리 밑에는 시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지 않아요? 수원이나 안산 사람들이 대전 갈 때 어디 간다고 해? 시골 간다고 해. 야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시골이야? 대도시 간다. 야 나 대도시에 간다 그래야지. 무슨 시골 간다고 해. 그럼 대한민국이 제일 시골이 부산이 이게? 부산은 저 구석장 있지 않지? 끝에. 그렇죠? 저 깡촌이네. 깡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말할 때는 어디 간다고 해야 돼요? 대도시에 간다고 얘기해요. 대도시. 그렇죠? 시골 간다고 하지 말고. 허리 밑에는 다 시골이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 상태에 취득했죠? 자 그럼 세금 내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에 갑이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취득세는 어디다 낼까요? 지방세잖아. 지방세는 어디다 낼다고? 물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니까. 이 물건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 있잖아. 취득세는 특광도세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내? 그렇죠? 원래는 안산에다 내요. 안산시에다. 그럼 얘들이 걷어서 어디다 갖다줘? 경기도에다 갖다줘요. 왜? 경기도세니까. 특광도세잖아. 그렇죠? 그럼 얘넣다네? 안산시에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야? 특광도. 그러니까 어디? 경기도다 내는 거죠. 경기도. 그렇죠? 물건 소재지. 자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등록세를 내죠. 저당권 설정하면. 자 이때 등록세는 어디다 낸다? 자 등록세는 무슨 세라겠어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를 그랬죠? 그리고 재산세는 무슨 세? 시, 군, 구세 그랬잖아요. 그렇죠? 등록세는 어디다 내요? 경기도에 있잖아. 그럼 무슨 세? 도세잖아. 그럼 얘도 경기도 되래요. 물론 안산에 내면 또 얘도 갖다주는 거죠. 그렇죠? 자 재산세는 했어요. 재산세는 어디다 내요? 물건 시, 군, 구세니까 물건의 소재지관을 안산시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럼 얘는 누가 가져가? 그렇죠? 이거는 안산시 재정으로 가는 거죠. 왜? 얘가 시, 군, 구세니까. 전부 다 물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경기도 안산에 있으니까 취득세도 경기도다 내고 등록세도 경기도다 내고 재산세도 물건의 소재지인 얘는 시, 군, 구세니까 안산시에다 낸다. 그게 물건의 소재지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부동산세 많아. 그럼 종부세가 나와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낼까요? 종부세는 국세잖아. 국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국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소지관을 어디 세무수. 그러니까 어디? 대전서구청에 내면 안 되죠? 국세니까 어디다 내야 돼? 대전서구에 있는 세무서가 있어요. 서대전세무서. 그렇죠? 주소지관을 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이걸 팔았어. 그럼 양도세 어디다 내요? 얘도 서대전세무서. 왜? 둘 다 보여요. 국세니까.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그 사람의 주소지관을 세무서다. 그러니까 갑의 주소지가 대전서구에 있으니까 대전서구에 서대전세무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종보세, 양도세는 전부 다 대전서대전세무서다.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 3개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럼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취득세가 특광도세니까 걔도 경기도세로 내는 거고. 도에 내는 거고. 등록세도 도세 및 구세니까 경기도다 내는 거고. 재산세는 시공구세니까 안산시에 다 내는 거예요. 결론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야? 물건의 중심. 물건 소재지. 국세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주소지관할 세무서. 이거를 우리가 인세물세 성격을 통해서 이 납세지를 그냥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납세지를 굳이 뭐 따로따로 외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저렇게 가면 돼요. 그냥. 물건의 소재지다. 지방세는 뭐라고요? 물건의 소재지. 국세는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주소지관할. 세무서 세무서.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과거에 기출문제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에서. 얘가 시공구세잖아요. 그죠? 재산세 과세세상이요. 토지. 건축물. 여러분 주택이 있어요. 선박한 거 있는데 이 세 개를 주로 봐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납세지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걸 고르셔요. 토지는. 토지는. 토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이다. 맞아요? 틀려요. 재산세 문제예요. 재산세 문제. 기출문제. 토지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맞죠? 물건의 소재지니까. 물건의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뭐라고 나와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맞죠? 자, 3번이 뭐라고 하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 틀려요? 틀렸죠? 왜?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주택. 주택.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래야 되죠.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죠. 얘는 물건 중심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물건의 소재지니까 주택의 소재지. 그래야 정답인데. 이거를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나왔어요. 정답이 왜요? 이거 정답이죠. 이런 문제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으로 푸는 문제죠. 저거는 그냥 맞으라고 낸 거예요. 난이도가 빵이야. 빵 그냥. 그냥 공부만 했으면 맞추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맞추는 거죠. 그렇죠? 왜?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세금은 어떤 애? 물건의 소재지라니까. 지방세인데 얘가 시군구세니까. 전부 다 부동산은 어떤 애야?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정답인데 갑자기 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맞출 것 같죠? 아 또 아닙니다. 이게 또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험 보러 갈 때 얼떨게 있다가 그냥 대충 어 시공구 시공구다 어 맞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다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판단을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 걸 틀리면 뭘 맞출 거예요. 문제는 하나 두 개 차에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본상 기본상. 그렇죠? 물건의 소재지.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세, 물세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건 뭐냐. 이 조세가 세금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걷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을 걷으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되네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 있죠.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종가세라는 게 있고 종양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이 두 개 단어 중에 그나마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익숙한 게 어떤 거예요? 종양이죠.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쓰레기 종양제 그러잖아. 자, 잘 보세요. 얘는 이 기준이 가, 양이라고 돼 있잖아. 자, 얘가 뭐겠어요? 이거는 얘 과표가 뭘로, 이 가가 뭐겠어요? 뭘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야?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종가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천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왜 있어요? 얘는 수량 등으로 금액이 아닌 것들로 표시되는 걸 기준이 되는 걸 종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쓰레기 종가제 그러지 않고 왜 종양제라고 그래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쓰레기 봉투 크기잖아요. 무피, 리터당 얼마잖아. 그럼 기준이 그냥 리터가 기준이죠. 금액이 기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양제라고 그래요, 종양제라고. 이거 단순한 얘기죠. 그냥 종가, 종양이에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외우면 돼. 그냥 아, 얘는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가격이 아닌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과세 표준이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그 지문 읽고 얘를 찍을 수가 있죠. 화폐 단위, 금액이래. 그럼 어, 가운데, 아, 가격이란 얘기예요. 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 1억 원을, 1억 원짜리 부동산에서 돈을 1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1억을. 그리고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담보 놓고 빌려주죠. 그럼 담보 놓으면 은행에는 1억 빌려주고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 등록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얼마 빌렸어요? 1억 빌렸죠. 그럼 여기다가 0.2%를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가 뭐예요? 저기 방식대로 가면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고 얘가 뭐예요? 산출세액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가 됐어요? 그쵸?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종가세 그래요.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엔 1억을 갚았어요. 여러분이. 1억을 빌렸는데 빚을 다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돈 빚 갚아버리면 야, 이제 돈 갚았지? 1억. 너 받았지? 어, 끝.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뭘 해야 돼? 지금 내 부동산에 1억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 그럼 이거 뭐 하셔야 돼? 그쵸? 말소해야 돼. 말소. 그럼 말소할 때 또 말소 등기를 해요. 말소 등기. 그러면 이때도 말소 등기 할 때도 뭘 내야 돼? 그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이때는 뭐냐? 이런 건 얘는 1억 원짜리 몇 건이 설정돼서 저당권이 한 건 있죠. 한 건. 그럼 얘는 한 건당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6,000원. 그러면 얘는 얘가 과세표준이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쵸? 그러면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이 아니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종양세 그러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아닌 건 다 종양 그런 거죠. 그렇게 가면 되네요. 종가, 종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쵸? 그래서 자, 그럼 얘가 종가, 종량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하죠. 자, 얘는 세율이 비율로 곱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곱해요.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산출세액이잖아요. 세액. 얘는 항상 뭘로 표시가 돼야 돼요? 금액으로 표시가 돼. 세금은 금액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액은 어떻게 구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금액이 있어야 돼요. 금액이. 그쵸? 그런데 이 종가스는 과표가 금액이잖아요. 얘가 금액으로 표시됐죠? 그러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돼요. 근데 얘는 과표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금액이 아니니까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사러 갔더니요 자 20미터짜리는 얼마예요? 어 20미터는 2%인데요 50미터는요? 3%인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얘는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고 얘는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 정율세율 그러고 얘는 정액세율 그럽니다 빌링이 아니죠? 이것도 뭐 율, 율이 뭐예요? 비율, 비율 이건 금액, 금액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거만 개념만 들을 때 이해하시면 나중에 제게 문제 질문으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자 4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써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은 종가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타 등등 수량 등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대부분은 다 종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적으로 이 종량세 가는 게 있는데 이 대표 주자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여기 있잖아요 한 건당 아까 말소등기 할 때 한 건당 6천 원이거든요 그럼 건수로 가죠 그럼 걔는 종량세죠 근데 이제 등록세도 전부 다 종가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금액이에요 전세 금액, 요역지 가액, 월임대차 금액 다 금액이에요 근데 말소등기 같은 건 건당에서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등록세를 뺀 취득세, 재산세, 종보세, 양도세는 다 뭘로만 되어 있다? 종, 가, 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등록, 뺀어세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거기 4번에 양가로 2번 종량세 가지고 거기 보면 등록세 일부, 인지세 일부, 지역자원세 일부,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돼 있죠 그 애들이 전부 다 종량세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한 건당 얼마에서 건수로 가는 게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이 안에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키로당 얼마, 리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은 제곱미터당 얼마씩 내는 거예요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 공장이나 학원 같은 거 하시면 그 학원 면적, 공장 면적당 얼마씩 재산분 주민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얘는 기준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량세다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기준이 이걸로 그냥 구분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등록세가 종량세 일종이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나머지 세부적인 예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종가, 종량 그리고 비율, 정률, 정액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이제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 5번에 이제 뭐 있어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요 별거 다 있네요 독립성 여부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세가 이제 뭐 있어?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다 여러분 이 부가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할 때 부가세 그러면 어? 부가세 신고해 부가세 신고해 그런 말 하거든요 이때 부가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신 분들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죠?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가세라고 그래요 근데 줄인 말인데 이거는 그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 아니에요 이 부가는 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 뭐예요? 덧붙여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이 독립세는요 법적으로 얘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정해놓고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애들을 독립세라고 해요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자체적으로 부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독립세에 따라붙는 거예요 덧붙여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부가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독립세를 배워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보세, 양도세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부가세가 덧붙여 내는 거죠 한마디로 찐득이 쓰래요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하면 그 뒤등 뒤에 찐득이 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나도 같이 내야 돼 그런 거죠 왜 그 마트 같은 거 하면 저기 왜 원플러스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만두 하나 큰 거 사면 밑에 새끼만두 하나 붙어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그 새끼만두 붙어있듯이 득 붙여서 같이 가는 걸 뭐라고 해? 그쵸? 부가세라고 해 부가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 독립세 다섯 개를 배우는데 이 다섯 개 세목에는 다 뭐가 붙어있다? 이 찐득이들이 붙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거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섯 개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뭐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덧붙여 내는 세금인 찐득이들이 붙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이 찐득이 붙어있어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찐득이 부가세가 뭐냐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이제 여기에 붙는데 취득세는 찐득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농어천 특별세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 등록세도 내시면 지방교육세 얘도 20%를 내야 돼요 그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얘도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천 특별세 20%가 붙어있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양도세도 농어천 특별세가 붙습니다 얘도 20% 이렇게 붙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이거는 양도세는 감면세에게 붙는다 이게 특징이고 그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은 이 4개는 이제 납부세에게 붙는 거예요 납부세계 차이가 있어요 그쵸? 일단 여러분 이제 뭐는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뭐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각 세목별로 부가세가 뭐가 몇 퍼센트 붙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득세는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 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이건 외워야 돼요 나중에 지금 알고 온죠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쵸? 기본상 기본상 과거에 나온 전례도 있죠 이 자체를 그쵸? 각각의 독립세 붙는 부가세 종류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율이 비율이 여기 10% 20% 20% 20% 20%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외우는데 동특세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10네 이러고 씩 넘어가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문제 풀다가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중에 하나를 외워야죠 그 중에 하나 그쵸? 얘만 10%잖아 그럼 이것만 10%고 나머지 몽땅 몇 프로? 20% 이래야 나중에 안 틀리지 10% 20% 20% 20% 20% 어 쉬워 20% 다 됐고 외웠네? 뭘 외워해요? 못 외운다니까 그쵸? 얘를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지득세는 부가세가 2개예요 2개 기본적으로 2개가 붙어 그래서 얘는 뭐요? 농특세가 10%만 내고 나머지는 몽땅 20이에요 그쵸?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런 게 있다 우리 교재는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부충학습의 표로 정리가 돼 있죠 부가세 부분이 그쵸? 그래서 거기에 각 세목별로 뭐가 몇 퍼센트가 붙는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하셨다가 제가 이 납부색과 여기 감면색에 관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쵸?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